거리 두기 4단계가 한 달 넘게 시행 중인 대전에서 53일 만인 지난 토요일 10명대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도 22명이 감염돼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대전시는 하루 확진자 수가 30명 미만으로 계속될 경우 다음 달 6일 3단계로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지만 확진자 대부분 최초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부터 4단계로 격상된 논산에서 산업단지 집단 감염 여파로 10명이 추가됐고 부여 전통문화대학생 9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충남에서 45명이 추가됐습니다.